불피 불피 으하하하하하 불피 이게 챔피언이지 아이 띵 띵 띵 거려 왼 좀 고민하다 고른거 보니까 아 벨베스? 처음마나 보는데 이거 그앤으로 이기나? 딱 이 생각으로 고른거 같은데? 좀 방금 고민하는게 보였죠? 맞아 들고 갈까? 아냐 방어력 들자 어 좋아요 아래쪽 저버려 어 어 풍션 먹으면서 버텨볼까? 유지력 믿으면서? 으하하하하하 화가 나겠죠 이러면? 감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 밖에 없다 아 아 아가빙 너무 아까운데?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? 아니 맞구나 이게 왜 맞은? 그냥 무시하고 저렇게 잡아버린다고? 맞아요 대기환 좀 해놨으니까 기환 한번 하죠 그엔 이제 6렙 뭐 곧은 아니지만 좀 있으면 되니까 주심도 해야겠네 그게 어딨냐 싱 으하하하 하하하하 자 들어가야지 이거 갈 수 밖에 없는거죠 싱 과용 오 오 다행이다 으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스팅 한번 이런거 하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 외엔 6렙 좁으면 조심하면 되겠다 불핀 풀핀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너무 재밌잖아 이거 끝 끝 도와세요 킹 저 말하면 공 빠졌죠 이거 안 들어오나? 아 훈열맹 먹고 오겠다 아 훈열맹 먹고 오겠다 아 훈열맹 먹고 오겠다 먹고 왔지요 그치 이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사리는 타이밍이구나 확인이요 풀피 더 맞췄을 때 다이브 되겠는데 길교환 좀 잘해놓으면? 어?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징 절대 안되지 징 징 악 거란검 사옵시다 정글 멀잖아 이거 그냥 싸워도 이길거 같은데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하하하하 이게 안맞아? 징 하하하하 어우 재밌어 싸우자 구애나 끝 네 악 뭐하세요? 하하하하 살고싶어요 어떻게 못타나 이거? 설마 살았나? 아 아 여보여 어떡하죠? 이 쿨을 기다려야 되는데? 아 아 나비 그냥 죽은거죠? 아이고 비상 비상 가져야겠는데? 아이고 근한테 죽어버렸음 아 맞습니다 아 비우고 레벨이 왜 이렇게 높아 아 아 철이 룩 가버려 가벼워 하빅 어 너무 재밌다 이게 벨벳드인가? 너무 재밌잖아 벽을 이렇게 넘으면 상상을 못하겠어? 키우기나 한 번 오 너무 재밌어 이게 챔피언이지 못잡나? 어 제리는 못잡아 펴고는 안돼 변신 풀렸다 왜 안넘어드냐 했네 아 네 이거는 아 네 아니라고 하네요 끝났네 지지 신지도 좀 잘했다 초반에 해리 좋습니다 탑라이즈의 미드 에콘가? 마법정력 듭시다 와 말도 안돼 미드 50 이었어 나 마법정력 들었는데 요즘에 누가 미드 50랑 이 쿨이 있을때만 합시다 어 좋아요 바텀 대학골드 좋나? 고치가 없구나 가위기 먹느라 아깝다 와 까비 도망가운데? 와우 이게 된다고? 길었다 그렇지 꿀피를 한번 계속 갉아먹으면서 하는게 낫겠다 그쵸? 원래 2선만가요 저는 2선만 합니다 이게 좋은것 같아요 이 있을때만 합시다 에코도 안보이고 주의하면 안되겠다 좋아요 가는중 가는중 나 변신시켜줘 변신해야돼 오케이 징 와 이걸 피해? 오죽야나 공 썼네 다행히 좀 유지하죠 오 탑굿 솔킬 안녕하세요 아이고 죽었는데 아 다행이다 솔킬 에코리 같지 돼있구나 오 나 이거 먹어야돼 변신해야돼 징 가보자 가보자 오 이거 다 고우충 아니야 잠깐만 맛있겠다 기립이아요 자 들어가자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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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나쁘지 않아요 한 번에 한 번에 세 칸을 먹어버리네 어 그래 갈게 미안하다 그냥 갈게요 가버려 안돼요 어 이건 좀 될지도 아 아 가비 아 아 반응 중이긴한 아이고 죽었다 그래 버리자 깔끔하게 다이브는 안담하지 않을까 이거 버텔만 하지 않나요 이건 좀 아니지 징 징 고려 징 좌욤 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